네 한번 장재식 프로가 앞에서 했던 레슨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몸이 꼬이고 멀리치고 굉장히 동작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레슨을 좋은 레슨을 들어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동작을 했는데 왜 안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레슨을 하면서도 항상 정타를 쳐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돼요 장재식 프로도 굉장히 많은 레슨도 받아보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필드 나가면 어떤 생각 좀 많이 하죠? 스윗스팟에 공을 잘 맞출 생각을 해요 그렇죠 리듬하고 잘 맞추자 대부분 프로들이 항상 정타를 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윙을 하다 보면 많은 골퍼들이 정말 정타를 쳐야 된다 스쿼어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스쿼어에 대해서 조금은 착각 또는 오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면 동작은 참 좋은데 이 임팩트 자세가 조금 어떤 생각으로 하고 계신가 그래서 스윙을 하다가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한번 해보라고 해요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해서 자 임팩트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이 프로들은 항상 이렇게 몸이 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이 앞으로 나가 있고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딱 맞추는 이런 자세를 하는데 대부분 골퍼들을 보고 이걸 하라고 하면 어떤 자세냐면 백스윙 그리고 임팩트라고 해서 이렇게 이게 지금 어드레스 자세인지 임팩트 자세인지 거의 모를 정도로 비슷한 자세를 합니다 원위치로 와야 똑바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클럽이 있으면 이게 볼을 쳤을 때 정말 올라가서 똑바로 맞춰야지 바로 맞춰야지 이런 조금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이렇게 쳐서 똑바로 가시는 골퍼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스윙을 해서 백스윙을 잘 들고 잘 들어와요 그러다가 내가 클럽을 정말 똑바로 쳐야지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 무게중심이 이 클럽 헤드 앞쪽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똑바로라는 생각에 하다 보면 엉덩이가 빠지면서 클럽이 빠르게 오죠 갑작스럽게 잘 끌고 오다가 갑자기 풀려서 이렇게 약간은 닫혀 맞는 동작인데 이렇게 스퀘어라고 쳐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쳤을 때 임팩트의 이 페이스 모양 때문에 클럽이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가고 또는 엎어 들어가는 형태의 임팩트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프로 선수들은요 쳤을 때 정확한 임팩트 동작이라고 하면 약간의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듯이 맞으면서 이렇게 볼록 나온 배 부분이 이렇게 스퀘어하게 정타로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스퀘어하게 치는 모습인데 똑바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가서 상체가 덮어치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러한 동작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타를 치려고 하면 어디가 정타냐 이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펜을 뽑았는데요 정말 항상 치실 때 이렇게 클럽 페이스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아주 작은 점을 딱 찍어놓고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클럽들이 페이스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이 가운데보다 옆에 마저도 여러분들의 볼이 크게 휘지 않습니다 똑바로 갑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가운데 점 아주 작은 점이죠 이 점보다 살짝 왼쪽이나 오른쪽 맞게 되면 비거리를 20에서 30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운데 맞추는데 이 가운데가 어떤 가운데냐 우리가 볼을 쳤을 때 정말 이렇게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열리듯이 열리듯이 정타를 쳐야만 이게 정말 스퀘어한 자세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볼을 갖고 한번 이 정타의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자 보세요 이 가운데 점에 제가 이렇게 볼을 놨어요 볼을 놨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스퀘어한 모양이죠 이렇게 자 근데 이거보다 한 1cm 정도 왼쪽에다가 놔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을 때 이 가운데보다 아주 살짝 왼쪽이죠 거기에 제가 이렇게 딱 놓게 되면 위에서 봤을 때 어디죠? 거의 힐 쪽에 맞는 거예요 힐 쪽에 또 반대로 여기보다 아주 살짝 아주 살짝 괜찮아 약간 앞쪽이야 맞아도 돼 그렇게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는요 정타가 아니라 거의 토 쪽에 와서 만들 정도로 이 살짝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엄청나게 삐뚤 맞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 맞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스퀘어하게 맞는 동작을 하게 되면 백스윙을 들어와서 바로 똑바로가 아니라 약간 열리듯이 이러한 자세가 나오는데 제가 정말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다치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아웃인, 엎어치는 동작으로 임팩이 되죠 정말 모션이 많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팩트 자세에서 클럽이 약간 열린 상태에서 스퀘어하게 맞는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장제식 프로도 약간 칠 때 살짝 똑바로 치려고 하나요? 아 저는 똑바로 절대 안 쳐요 절대 안 쳐요? 네 저는 약간 안에서 들어오면서 약간 그렇죠 약간 열린 상태죠 프로 선수들은 거의 다 그렇게 치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드로우 치고 싶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드로우 치려고 하면 클럽을 이렇게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와서 헤드를 다 다쳐야지 드로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무조건 안쪽에 들어와서 페이스를 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면 대부분 골퍼들이 슬라이스 날 것 같아서 절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임팩트의 정타는 안에서 들어와서 약간 열린 상태로 정타지 무조건 똑바로 치려고 하면 이거는 아웃에서 인 풀어 치고 캐스팅이 됩니다 제가 한번 스윙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정타를 치는 방법이 아니라 클럽을 닫아서 토에 한번 쳐볼게요 클럽을 닫아서 토으로 치게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제 다운스윙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클럽 페이스를 이게 지금 스윙을 닫아서 토에 치려고 하니까요 어떤 동작이냐면 지금 봤을 때 어땠어요? 정말 팔로 치는 느낌 들지 않나요? 팔로 칠 수밖에 없어요 이 동작을 제가 하면요 스윙 계도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면서 클럽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엉덩이가 빠지면서 그냥 이렇게 엎어치는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굉장히 엎어치고 프로들은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정말 안 된다고 해서 맨날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동작 하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클럽 페이스를 열고 저기 MC석을 보는 느낌으로 그리고 가운데보다 더 안쪽에 쳐볼게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스윙은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지금 저는 다운스윙 계도를 절대 생각도 하지 않고 임팩트만 생각해요 어떻게? 헤드를 열어서 더 가운데가 아니라 완전히 힐 쪽으로 쳤을 때 지금 느낌은 어떻죠? 가볍고 굉장히 경쾌하게 잘 맞았어요 오히려 이것도 심하게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스윙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계도가 스트레이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이 일자로 들어오는 건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약간 아웃인으로 들어오게끔 계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스윙을 만들 때 어려운 게 자 이렇게 엎어쳐요 만약에 아웃에서 인으로 이렇게 엎어치는데 누구나 이거는 다 볼 줄 알고 다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죠? 조금 더 붙여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임팩트 때 1도 2도 열리고 닫혀도 엄청나게 휘어질 수가 있는데 자 안으로 교정을 해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쩔 때는 1cm 안쪽 어쩔 때는 2cm 안쪽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윙을 교정을 해도 절대 올바르게 공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교정하지 않고 막치게 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옵션을 드릴 거예요 스윙은 탑법은 너무 많아요 장제식 프로가 치는 탑법, 이염 프로가 치는 탑법, 송경서가 치는 탑법 다 다르지만 임팩트 동작은 거의 일치하게 무조건 헤드가 살짝 열린 형태에서 인사이더에 들어와서 스쿄하게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백스윙을 안으로 들어와도 스쿄하게 때려줘야 되고 또는 백스윙을 옆으로 들어와도 스쿄하게 때리면은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탑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선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이패스 들어가는 차선은 딱 하나라고 보였을 때 무조건 거기 들어와야 돼요 제가 바깥쪽으로 들던 안으로 들던 안에서 손을 코킹을 하던 손목을 꺾던 덮었던 어떠한 방법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들어올 때는 이 인사이드에서 헤드가 열린 상태에서 스쿄하게 치는 이런 느낌은 항상 갖고 있으셔야 돼요 들어가서 스쿄하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클럽 페이스가 약간 열리듯이 올라가듯이 가운데 맞추는 탑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볼 앞에서 클럽 페이스를 닫거나 열거나 클럽을 끌고 와서 찍거나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운데 스쿄하게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정말 제일 간단하고 스윙 고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공이 안 맞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일단 하체가 너무 많이 쓰여지면 공이 잘 안 맞을까 봐 다리를 고정하게 되고 거기다가 안에서 끌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하죠 다리를 고정하고 끌고 내려오면 이제 이 조합이 굉장히 안 좋은 조합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볼 안 맞을 때 굉장히 스윙 생각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잘 치는 선수들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가운데 맞추면 된다 근데 가운데 맞추는 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골프채가 너무 커져서 그래요 제가 강성현 씨 한번 잠깐 나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채는요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쳤던 채예요 중학교 때 이게 뭔가요? 정말 이 채로 쳤어요 이게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이렇게 작은 헤드가 드라이버라고요? 드라이버죠 지금 3번 우드보다 작아 보이는데요? 네 3번 우드보다 작아요 그래서 지금 이 티높이가 맞죠? 네 자 어드레스 한번 서서 어떻게 됐어요? 어머 굉장히 높죠? 네 그러면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낮추셔야 될 거예요 정말 집중하게 되네요 그렇죠 정말 가운데를 맞춰야겠다 공만 맞추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한번 공을 쳐봐도 되나요? 네 한번 쳐보세요 가볍게 공을 정말 가운데 맞추기만 해도 신기한데요? 그렇죠 지금 스윙하면서 평소하고 다른 생각하셨죠? 지금은 그냥 온전히 좀 스윙 다리를 끌고 팔을 어디서 놓고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었던 거 같아요 안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골프를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헤드가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커졌죠 그래서 드라이버 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렇군요 생각보다 엄청 작죠 드라이버 맞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다가 이 드라이버로 하면 잘 맞을 거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쉬워지겠죠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아무리 커도 가운데 맞는 위치는 단 한 군데죠? 어? 네 그렇죠?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헤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그냥 대충 쳐도 맞겠지 스윙 좋은 맞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그 아까 이제 이렇게 큰 채를 쳤을 때는요 티의 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왜? 클럽 페이스가 커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잘 안 맞을 거 같다고 해서 클럽을 굉장히 그 볼을 티를 높게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옛날 채로 작은 채로 쳤을 때는 어떻게 되죠? 너무 높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 밑바닥과 클럽 페이스의 위치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쳤을 때 굉장히 몸을 많이 일어서면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체가 헤드가 커진 만큼 이렇게 치면은 아마 티를 그냥 칠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쳐도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땅에다 놓지 못하고 이렇게 들 것 같아요 이게 들어서 이렇게 칠 것 같아요 잘 맞추시는데요? 네 지금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비거리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신형 드라이버와 중학교 때 쓰던 아 제대로 한번 쳐볼까요? 네 정말 거리 차이가 정말 있는지 나무입니다 나무 감나무죠 감나무 감나무죠 잘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네 우와 아 옛날에는 진짜 잘 맞아도 저렇게 많이 안 갔어요 아 지금 이걸로 치면 네 저보다는 거리 차이가 궁금해요 네 아 이거 틀리네 아 좀 더 세게 친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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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요 틀려요 진짜 비싸게 치면 오히려 더 세게 안 쳤어요 네 거리 차이가 확실히 있긴 있네요 네 정말 많이 나죠 샤프트도 그렇고 헤드가 틀린데 지금 요즘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티를 굉장히 높게 쓰는데 높게 쓰다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작은 클럽을 썼을 땐 진짜 올라가면서 쳐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크고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스퀘하게 치면서 찍어 치려고도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높이도 너무 과도하게 놓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지면에서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셋업을 했을 때 위치보다 더 위에서 쳐야 된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항상 티높이도 알맞게 놓으셔야 되고 이게 클럽이 아무리 커도 맞춰야 될 타점은 아주 작은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맞을 때 스퀘하게 때리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좀 멀리 서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셋업을 썼을 때 딱 쓰면 되게 이게 너무 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가까이 쓰자 가까이 쓰자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클럽 페이스의 채를 이렇게 똑바로 놓지 않고 저도 모르게 그냥 스윙만 생각하다 보니까 토어 쪽에다가 공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 놓고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토어 쪽에다 놓고 멀어 멀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까이 쓰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타를 치기 위해서는 클럽 페이스를 가운데 잘 놓자 그리고 잡고 나서 항상 정확하게 임팩트 이런 모션이 됩니다 헤드가 약간 열리면서 정타, 닫히면서 정타는 몸이 이렇게 서서 맞기 때문에 내가 몸을 써도 같은 자세예요 이렇게 써도 상체가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빠진 자세가 나오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몸을 써도 정확하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쳤을 때는 헤드가 열린 상태에서 숙회하게 맞는 느낌으로 쳐야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슬라이스도 안 나고 더 숙회하게 맞으면서 드로우성 구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볼을 쳤을 때 직선으로 공을 정확히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약간은 열린 상태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라가면서 이 볼록 나온 배의 가운데를 맞춘다는 느낌으로 그 점을 보고 치셔야지 너무 스윙만 생각하고 이러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원 포인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퀘어는 어떤 스퀘어냐 헤드가 약간 열리면서 올라가면서 정타에 맞는 것이 아주 정확한 스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것을 알고 스윙을 하셔야만 정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